제가 제 생각에는 작년 이맘때쯤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일찍 설교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얼마 전에 이렇게 몇 명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 설교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남의 설교 1년 전에 한 거 기억하고 그러면 반칙입니다 그거 빨리 까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게 또 있어요 설교를 기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 못 하시고요 예화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예화 중에서도 특별한 예화를 기억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피자 가게를 했었고 기억나시죠? 피자 가게를 했었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었고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양반은 음주 목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작년에 했던 거잖아요 잠깐 이야기했지만 꼭 까먹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까먹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절대 안 까먹는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던가 어디서 이야기를 하던데 코끼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강연 내용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코끼리만 기억한답니다 오늘은 코끼리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앞에 것은 다 까먹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두를 이야기한 것은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에 금방 그런 게 있어요 복음? 내가 아는 그거 아니야? 왜 음식을 먹을 때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맛이었다고 아는 맛이야 안 먹어도 돼 뭐 그러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이거 지난주에도 했던 내용 아니야? 매주 교회만 오면 듣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서로서로 이야기하기를 그렇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꼭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하세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거예요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하는데 제가 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 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누구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냐면 너 교회 다니지? 응 교회 다녀 그러면 내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복음이 뭐야?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복음이 뭔지를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에 대해서 많이도 이야기를 했고 복음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려고 드니까 오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면 누군가한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복음이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제가 틀린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 아멘 안 하셨겠죠 그런데 복음은 정확하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일 뿐이죠 복음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말해주는 게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고 어디서 들었고 어디서 배워 보셨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길 원한다면 나는 복음을 어디선가 찾아봐야 할 텐데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책이 한 권 있죠 어떤 책인가요 예 그렇죠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책 모두가 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리고 잘 설명하는 내용은 아닐 텐데 성경책 어디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안에 복음이란 말이 들어간 권 성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걸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책 66권 중에 복음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책은 이 네 권에 정확하게 기록이 네 권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복음이라고 붙어 있는 이 성경책 안에 복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복음서 안에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 읽어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어렴풋이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복음서 안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나시고 또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어떤 행동을 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부드럽게 대했으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깐족깐족 되신 거 아시죠 바리새인 만날 때마다 맨날 깐족깐족 되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면 치를 떨어요 막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만 알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이 복음서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복음서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서의 내용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음이고 그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하신 공식석상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물 세례는 죄사함의 회계를 동반한 물 세례였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가 세례를 받느냐 하면 회계를 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 성자 되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즉 세례를 받을 때 성부성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먼저 굶으시죠 40일 정도 굶으면 홀쭉해질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원래 안 뚱뚱했을 테니까 더 홀쭉해지셨겠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주셨죠 골든벨을 울려주셨습니다 와인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쏘지 쫙 골든벨을 울려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제가 또 한번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빼먹었어 이런 생각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보충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만 초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려 주인이 하객들 숫자를 잘못 계산을 했나 봐요 가끔 저희 교회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손님들 숫자를 잘못 계산하면 여전도에서 불이 나요 주방에서 밥이 떨어졌다고 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계산을 했나 봐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아마 이 혼인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하객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부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고 하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 개 결레에 사용하는 돌항아리 여섯 통에다 물을 가득 가득 채우고 그 물을 하인들한테 명령을 해서 다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는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끝 하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겠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하지 말라 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는 짧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런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로 이 모든 기적과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은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이상했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마다 이상한 게 있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게 뭐죠?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점 발견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 시간이 포도주를 사올 만한 시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어느 정도 있을 법한 사람한테 가서 구워오면 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어머니는 왜 예수님을 불러다가 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못 듣던 용어를 하나 사용할 텐데 듣고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특히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입니다 특히 남자아이를 둔 어머니들 잘 생각하세요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헐 대박 나한테 갑자기 왜? 갑분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어머니는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를 갖다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그런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머님이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더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아들처럼 갑분싸 헐 대박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올까? 적어도 어머니 그래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든 포도주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꾸가 나왔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의 바르신 분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요새 우리 애들 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한테 느닷없이 아줌마 왜 이러세요? 나 지금 뭐 이런 거 아닌데 왜 아줌마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막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님들도요 화가 많아요 애가 그런 식으로 낳으면 보통 같으면 웃어 넘길 수 있는 거를 욕을 합니다 이렇게 욕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하고 이놈의 자식 싫으면 싫다고 할 일이지 때라고 때라고? 때? 때는 무슨 얼어죽을 놈의 때?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하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엄마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나 예수님의 반응이나 다시 나오게 된 엄마의 반응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일상적인가요? 아니면 정신병자들의 대화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요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요구는 무엇이었죠? 저들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요구였어요 아마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또는 어렴풋이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알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뱃속에 임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행적을 되짚어보면 예수님이 비일상적인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고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렀을 때는 평생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한 할머니 할아버지 안나와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죽기 전에는 아니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박사들과 논쟁을 하고 다시 예수님 잃어버렸는지 알고 찾아온 엄마한테 한다는 말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구양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죠? 성막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가 피어 올라오면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12살 때부터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엉뚱한 짓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보통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 예수님이 30살이에요 한참 어리죠 저보다 저보다 한 20살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이 30살인데 30살이 된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광야에 갔다 오신 다음에는 사람들이 드디어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까 예수님의 엄마의 생각에는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기회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잖아요 혼인잔치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라고 그 엄마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예측을 하면 이게 굉장히 불성실하고 너만의 생각이지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거는요 저 혼자만의 예측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런데 이런 어머니한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여 우리말로 바꿨지 아까 뭐라고 했죠? 아줌마 조금 높임말로 해볼까요? 아주머니 이 반응은 뭘까요? 여자여 이런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자여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드러낼 때는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나를 드러낼 때를 말하고 싶었나 봐요 때 시기 예수님은요 살아가면서 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십니다 그죠? 그 성경 복음소에 보면 때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시는데 우리가 그 때를 예수님이 말한 때를 갖다 이렇게 자꾸 추적을 해보면은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빼버리고 싶어 한 적이 있어요 그 때를 빼버리고 싶어서 막 몸부림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셋만의 기도입니다 개셋만에서 극도의 긴장감과 극도의 피로감과 극도의 두려움 공포를 앞두고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피방울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때를 내게서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측한 게 다 맞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때를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영광을 받은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때는 그 십자가의 때 한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로 말미암아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때는 바로 이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그때를 말하기 위해서 엄마였던 마리아 아니 엄마인 마리아와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여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선도 분명히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춘기 엄마들은 화가 많다랬잖아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즉 마리아는 지금 이 말은 육신의 어미인 자신에게조차 여자여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으로 선을 긋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우리말로 하면 너희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순종을 따라 종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또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큰 항아리입니다 결레에 손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항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기적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은 싸인 표적이라고도 하죠 표적이라는 말은 그 뒤에 어떤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낸 이 첫 번째 기적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을 때가 됐다고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요 죽음에서 생명이에요 죽음에서 생명 생명이 없는 것으로부터의 생명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사용하는 도구가 잘 들으세요 결레에 사용하는 항아리와 포도주입니다 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된 도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가 내용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결레에 따라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손이나 발을 씻어주는 씻어주기 위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안방 비전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7시 반부터 이란 분들이 예배를 드리세요 이란 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가면 부담 가질까봐 안 갔는데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란 말이라서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거기가 이제 그 비슷한 동네잖아요 약간 윗동네잖아요 뭘 물어봤냐면은 정말 그 결레에 쓰는 항아리 같은 게 있느냐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아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귀한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직접 좀 덜 귀한 손님은 하인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이 물통에 물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 더러움 즉 부정을 씻어주는 그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천국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결레 즉 부정을 씻어주는 물을 담아두는 이 물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의 손님들한테 쫙 떠다줍니다 떠다주고 손님들은 그 물이 변화여 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이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결레에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돌항아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잔치의 기쁨이 결레 즉 더러움을 씻어주는 일과 그리고 더러움을 씻어주어서 정결하게 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해봐야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는요 천국 잔치의 신령한 기쁨 결레 즉 천국 잔치는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죠 예수님 믿는 사람 간다고 하는데 천국은 누가 갑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에 씻음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맞죠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진지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화가 난 건 아니시죠 천국에 누가 갑니까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게 맞죠 즉 이 물로 된 포도주는 천국 잔치의 신령한 기쁨 즉 결레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최초의 성찬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도 지금처럼 되게 진지하게 마시죠 그런데 이 성찬식은 몇 가지를 의미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용서를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여기서 대신 맛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즉 성찬식은 축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가 있죠 축제 자리에서 축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주는 앞으로 말해주실 성찬식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마시는 겁니다 이날 잔치에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6월절에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어떤 변화를 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 잘 안 변한다고 했죠 죄인이 변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잔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세례는 무색 무취 아무 맛과 향도 없는 그런 세례였죠 세례의 그림자와 같았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세례는 진정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죄의 씻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재수의 난 이라는 영화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끄떡거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제 기억은 영화를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멈추었다가 끝까지 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보다가 멈추었다가 기억나는 거는요 이재수를 역할을 했던 어떤 배우가 맨 마지막에 참수를 당해요 목이 잘려 죽은 거죠 그 모습을 코미디언들이 따라 했던 거 뭐 그런 것만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는 흥행에도 많이 실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재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제 친구들 몇 명은 이 영화를 정말 꼼꼼하게 챙겨보고 나서는요 그 안에 등장한 엑스트라까지 누구인지를 다 찾아낸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 엑스트라로 참여한 애들이었어요 제주도까지 가서 그 영화에 일당 10만원인가 받고 엑스트라로 참여한 친구들은요 너무 그걸 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쟁 영화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많은 전쟁 영화를 보셨겠죠 그런데 전쟁 영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출연자가 많아요 특별히 출연자 중에 어떤 출연자가 많아요 시체 1, 2, 3, 4, 5, 6, 7 얘네들도 틀림없이 병사 1, 2, 3, 시체 1, 2, 3 이것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자기가 나오는 지점을 찾아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가난 혼인잔치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잔치가 꽤끈 잔치였나 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객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인들만 합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았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언제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요 언제 됐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몰래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아리에 부을 때인지 아니면 떠다가 나를 때인지 그것을 잔에 부을 때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하인들은 그것이 물로 된 포도주라는 사실만큼은 100%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고 경험해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다녀도 은혜 예배에 봉사에 헌신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일이 주는 감격과 감동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교회가 되게 예쁘게 지어졌잖아요 저희 교회를 보고 가장 감격스러워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신모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저도 꽤 이 교회를 보면 뿌듯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렁주렁 널려있는 것들은 다 제 손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 이 영화를 즐겨보지도 않는 친구들이 남들은 재미가 없어 거들떠도 안 보는 영화를 뚫어지게 보고 그 안에 엑스트라와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러니까 2002년도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시네요 속으로, 아, 청각 아니야? 그럴 리가 없죠 근데 2002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는 결혼의 풍습이 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이제 축축축 밀어내는 약간 결혼 찍어내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몇 시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1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12시, 12시 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식당은 아마 11시인가 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한 3시까지 저희가 예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결혼식에 식당의 하객들이 찾아오면 그분들이 몇 시쯤 있다가 몇 시쯤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폐백한다고 하죠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내려왔더니 식당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가족들하고 친한 친구들 몇 명만 남아있고 식당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1시 반쯤 됐나? 난 식당은 3시까지 빌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1시 반까지 빌릴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잔치자리를 연상을 해보면요 보통의 잔치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흥이 떨어지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썰렁해지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잔치집의 모습이죠 보통의 잔치라면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쁨이 식어지고 점차 사람들도 시들해져가는 반면 오늘 잔치는 한번 보세요 오늘 잔치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잔치가 무르익어갑니다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는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잔치는 더욱 은혜롭게 무르익어갑니다 처음보다 그 맛과 향이 깊어가며 더 특별하여 그 잔치는 우리가 경험한 어떤 일보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먼저 이 표적의 목적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요 이 표적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표적이 증거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기적 표적을 일으킨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표적을 알게 된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정하는 자들이라면 아니 순정하길 원하기라도 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일은 너무 우스운 일이었어요 물떠다 나르는 일밖에 안 됐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고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사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함께 동참하시는 열린연학교의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